이긴가요? 제 카드로 계산이 됐나요? 네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주셔도 됩니다. 형 쓰셔도 돼요. 오세요. 카드정제 어떻게 하세요? 왜 네가 울어? 빨리 왜 웃어? 이긴가요? 누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밥 드신 거 맞습니까? 안 드신 감독님들. 너네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. 일부러 부르는 거 아닌 거 아니지? 세상에 제일 슬픈 채소는 뭔지 아세요? 뭐야? 오왕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